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아로티비에요. 오늘은 꼬이조타 이노마를 비롯한 재미와 감동이 가득한 이야기를 담았어요. 옛 이야기를 벗삼아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꼬이조타 이노마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고 동물들이 사람 말을 할 수 있을 때였죠.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매일 논밭에 나가 쌀, 보리, 감자, 콩 등을 재배하는 것이 일이었지요. 할머니는 집에서 쌀이나 보리를 찢거나 새끼를 꼬거나 했어요. 두 사람의 집에는 뒷산의 토끼가 매일같이 놀러왔지요. 자식이 없었던 두 사람은 토끼를 친자식처럼 귀여워했어요. 토끼야, 오늘 밤도 밥을 먹고 가거라. 아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늘 감사합니다. 그럼 담내로 두 분의 어깨를 주물러 드릴게요. 토끼도 진부모처럼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소중히 대했죠. 그런데 같은 뒷산에 살고 있는 너구리는 할아버지 부부와 토끼가 사이좋게 사는 것을 질투했어요. 흥, 비치비치란 늙은이 주제에 토끼 따위를 귀여워하고 에잉, 눈에 거슬려. 너구리는 어떻게 해서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할아버지가 심은 밭의 모종도 밤중에 몰래 파헤쳐버리고 할머니가 처마 끝에 말려둔 무도 으드득 으드득 갉아서 못쓰게 만들어버렸죠. 아이고, 너구리야. 그렇게 배가 고프면 우리 집으로 밥을 먹으러 오너라. 토끼도 자주 놀러 온단다. 너도 와도 괜찮아. 할아버지가 다정한 말을 걸어도 너구리는 못된 짓을 그만두지 않았죠. 어느날 할아버지가 밭에 가보니 이제 곧 수확할 감자가 전부 파헤쳐져 너구리에게 갉아먹혀져 있었어요. 소중한 작물이 엉망진창이 된 할아버지는 할 수 없이 밭에 터치를 놓아 너구리를 잡았지요. 양 손발에 묶인 너구리는 흥, 빛이 비칠련가. 반드시 이 덫에서 빠져나가 또 밭을 망쳐줄 거야. 그때는 또 꼴 좋다고 말해주겠어. 라고 말이지요. 그래,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아이고, 불쌍하지만 놓아주면 또 못된 짓을 할 거요. 이 녀석은 너구리 전골을 해서 먹어버릴 수밖에 없겠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전골에 너의 떡을 찌어 놓아주시오. 할아버지는 다시 밭으로 나갔어요. 할머니는 무거운 절국공이를 들어올려 쿵덕쿵, 쿵덕쿵 떡을 치기 시작했지요. 손발을 새끼줄로 묶인 너구리는 너무나 슬픈듯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나쁜 너구리였어요. 흐흐, 용서해 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다만 적어도 죽기 전에 하나라도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떡 치는 것을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속이려고 해도 소용없어. 처음에 할머니는 너구리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도 너구리는 슬픈듯한 목소리로 계속 부탁했지요. 아이고, 그래. 그럼 너의 말을 믿어줄게. 마음씨 착한 할머니는 그만 새끼줄을 풀고 말았지요. 자유로워진 너구리는 절구 꽁이를 빼앗아 들고 할머니의 머리를 수차례나 내리쳤습니다. 흥, 비치비칠 할망구 꼬이좋다. 아이고야. 이렇게 너구리는 심술궂은 웃음소리를 울리며 산으로 도망갔지요. 밭일을 마친 할아버지가 돌아오니 화로에서는 전골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요. 할멈, 맛있을 것 같은 전골이 끓여져 있네. 하지만 화로 주변에는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얼마 안 있어 뒷산에서 너구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빛이 미칠 영감 꼴좋다. 할아버지는 황급히 집안을 뒤졌어요. 할머니는 봉당 안쪽에서 싸늘히 식어 있었습니다. 아이고야. 할아버지는 분함과 슬픔으로 큰 소리로 울었어요. 그 울음소리를 듣고 토끼가 달려왔죠. 이야기를 들은 토끼는 할아버지와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반드시 복수를 하겠어요. 맡겨주세요. 우선 할머니가 늘 찢던 떡을 한 봉지만 주세요. 그걸 제가 가지고 갈게요. 그리고 토끼는 집 마당에서 떡을 구웠어요. 아주아주 맛있는 냄새가 났죠. 그 냄새에 이끌려 너구리가 찾아왔어요. 이야, 고거 맛있겠다. 토끼야, 나 조금만 줘. 그렇게 먹고 싶어? 그럼 지금부터 떼깜을 하러 함께 가줄래? 그러면 나중에 마 군 떡을 줄게. 그래, 너구리는 기쁘게 승낙했어요. 두 마리는 등에 바구니를 짐어지고 산 속 깊이 들어갔지요. 어우, 얼른 봐. 구워진 떡을 먹고 싶구나. 너구리는 앞장서서 척척 산으로 올라갔어요. 바구니 안에는 떼깜이 조금씩 쌓여갔지요. 떡을 구우려면 떼깜이 더 필요해. 토끼는 바로 뒤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부시또를 딱딱 올리면서 너구리가 짐어진 바구니에 불을 붙였지요. 토끼야, 지금 딱딱하는 소리가 났어. 무슨 소리일까? 너구리야, 이 산은 누군가가 오르면 딱딱하고 소리가 나. 그래서 딱딱 산이라고 해. 얼마 동안 올라가다가 너구리가 말했지요. 어, 토끼야, 아까부터 활활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해. 이거 무슨 소리일까? 너구리야, 맞은편에 보이는 산은 누군가가 다가오면 활활하는 소리가 나. 그래서 활활 산이라고 하지. 하지만 이 활활하는 소리는 너구리가 짊어진 떼깜이 기세 좋게 불타고 있는 소리였어요. 어, 띠띠띠띠띠띠. 너구리는 황급히 짊어진 바구니를 흔들어 떨어뜨리고는 강으로 뛰어들었어요. 하지만 등에 심한 화상을 입고 말았지요. 토끼는 너구리가 사는 곳으로 병문 안을 갔습니다. 그러자 너구리는 말했어요. 에이, 딱딱 산은 정말 질색이야. 저 비치비칠 영감의 밭에서 작물을 망치는 편이 더 편해. 그 말을 들은 토끼는 말했어요. 이건 말이야, 화상의 잘 듣는 약이야. 매일 듬뿍 바르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 그리고 한마디라도 아프다고 하면 화상은 낫지 않아. 알겠지? 그러나 사실을 말하자면 그것은 약이 아니었어요. 된장에 고추를 듬뿍 반죽해 넣기만 한 것이죠. 하지만 너구리는 그런 사실을 몰랐어요. 알았어. 절대로 아프다고 하지 않을 테니 약을 듬뿍 발라줘. 그러자 토끼는 너구리의 말대로 했습니다. 아이고야, 너구리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게 너무 아파서 말도 나오지 않았지요. 얼마가 지나자 너구리의 화상도 다 났어요. 토끼가 말했지요. 내 약 덕분에 이렇게 빨리 낳은 거야. 담내로 물고기를 잡아주지 않겠니? 그러자 너구리는 할 수 없이 승낙했어요. 이튿날 아침 일찍 해변가에 가니 배가 없었어요. 토끼는 말했지요. 낮까지 자기 배를 만들자. 나보다도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너의 승리야. 물고기는 전부 네 것이라고. 그러자 너구리는 기운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토끼는 판자를 운반해와서 작은 배를 만들었어요. 욕심꾸러기인 너구리는 물고기가 많이 들어가도록 해변의 흙을 이용하여 커다란 진흙배를 만들었지요. 두 마리는 먼 바다로 배를 적기 시작했어요. 어? 이쪽이 물고기가 잔뜩 있네? 하고 토끼가 말했지요. 너구리는 그 말에 이끌려 더 먼 바다로 나갔어요. 흥! 내 배가 더 커. 물고기를 한가득 실을 수 있지. 그러니 나의 승리야. 그렇게 너구리는 득이 만만했어요. 하지만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너구리의 배는 조금씩 무너져갔지요. 이제 와서 당황해도 소위코 외양깡 고치는 격이었어요. 마침내 진흙배는 흐물흐물 가라앉기 시작했지요. 토끼야, 난 헤엄을 못 쳐. 두 번 다시 못된 짓은 하지 않을 테니 용서해줘. 흥! 너의 거짓말에는 속지 않아. 할머니의 폭수야. 꼬이 좋다, 이놈아. 하고 토끼가 말했어요. 그렇게 못된 너구리는 진흙배와 함께 바담이 깊숙이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무수리 최씨 네 번째 이야기 후원에 앉아있는 인현은 한가로이 책을 읽고 있었어요. 자주 눈길을 들어 문쪽을 바라보는 것이 동의를 기다리는 듯 했죠. 인현의 옆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 유모는 동의의 흉을 보지 못해 입이 간질간질했어요. 동의의 흉을 보는 것을 인현 아씨가 싫어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애써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끝내 참지 못하고 유모가 입을 열었어요. 아기씨, 동의를 기다리세요. 응? 아, 아니야. 올 때 되면 어련히 오려고. 에휴, 동의가 오늘도 늦을 모양이네요. 유모가 고개를 내돌렀어요. 그러게 말이야. 에휴, 뭐 어디 그리 쏟아내는지 요즘에는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그래도 얼굴을 비출 때 보면 생기가 넘치는 것 같지 않아? 뭔가 재밌는 일이 생길 것 같아. 유모도 인현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 뭐 생기야 항상 넘치지요. 동의 그것이야. 생기가 지나치게 넘치는 게 탈이지만요. 인현이 방긋 웃으며 유모에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신기한 구경거리가 많은 게지. 호기심이 많아서 그래. 아휴, 아니에요. 아기씨께서 동의를 아주 확 잡으셔야 한다고요. 저렇게 천박지축으로 놔두면 나중에 큰 걱정이 될 거예요. 아휴, 참. 왜? 무슨 걱정? 인현이 궁금한 눈으로 유모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아니, 그게 아기씨랑 안방마님이 너무 사랑만 주시니까 지가 지 처지를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인현이 유모를 보며 물었어요. 우리 동의의 처지가 어때서? 그러자 유모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지금이야 아기씨께서 친동생처럼 감싸주셔서 저리 편히 살지만 말이에요. 아기씨도 나이가 열다섯이 되었으니 곧 시집을 가실 테고 동의도 나이가 차서 혼례를 올리게 되면 하인으로서의 처지에 맞게 사는 법을 알아야 한단 말이지요. 그러자 인현은 깜짝 놀라. 유모, 동의는 우리 집에 하인이 아니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유모는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는 듯 손사리를 치며 말했어요. 아이고, 아기씨. 모르시는 말씀 마세요. 천의 고아가 하인이나 종보다 나을 바가 무엇입니까요? 철이 있다 하인에게 시집가면 하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자 인현이 고개를 흔들며 말했어요. 아니야, 동의는 하인에게 시집 보내지 않을 거야. 절대로. 한숨을 쉬며 유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에이, 저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동의가 잘 되는 게 저도 좋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살이가 마이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래, 유모가 매일같이 동의를 닦달하더니 동의 장례가 걱정되어 그랬던 거였구나. 워낙 철이 없어 아기씨께 누르기 칠까봐 그런 것입니다. 혹시 시집갔다가 소박이라도 맞으면 어쩌나 해서요. 머쓱한 얼굴로 유모가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우리 동의한테 그런 나쁜 일은 없을 테니까. 동의는 내가 잘 돌보다가 좋은 사람에게 시집 보낼 거야. 아이고, 우리 아기씨는 마음씨가 어찌 이리도 골고 선녀가, 선녀가 내려온 모양이에요. 딱, 응? 딱 그래. 아이고 참. 인현은 유모의 말에 미소를 질면서도 눈길은 또 문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인현은 동의의 말이 떠올라 방긋 미소를 지었죠. 아가씨, 산이 부르고 꽃이 부르는데 어떻게 집에 앉아있을 수 있어요? 아기 쉬기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유난히 섬세한 마음씨를 가진 동의. 그 동의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끝까지 보살펴주고 싶다는 다짐을 인현은 다시 한 번 했습니다. 집에서는 인현 아기씨와 유모가 자기 얘기를 주고받는 것도 모르고 동의는 바로를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뾰로통하니 화가 나 있었어요. 시간을 쪼개서 바로의 해금 소리를 들으려고 숲속으로 찾아왔는데 바로가 약속 시간에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치, 괜히 뛰어왔어. 바로가 기다릴 줄 알고 다리에서 한 번만 쉬고 계속 뛰어왔는데 화가 나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래도 애를 써서 마음을 바꾸며 생각했죠. 그래, 일부러 늦게 오지는 않을 거야. 바로에게 누가 심부름을 시켰나 봐. 그래서 늦어지는 거겠지? 사당패 중에서 바로가 제일 꼬마니까. 그렇게 생각하자 기분이 조금 나아졌어요. 달려오느라고 가빴던 숨이 편해질 때까지도 바로는 나타나지 않았지요. 그러자 이제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험상궂은 꼭두새 아저씨한테 매를 맞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가서 말려줘야 하지 않을까? 걱정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길게 이어졌어요. 그때 왔습니다. 동희야! 마침 바로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면 나쁜 생각으로 동희는 울음을 터뜨렸을지도 모르죠. 이야! 너 약속 시간보다도 왜 한참 후에 와? 아! 아! 바로는 큰 보따리를 등에 짐어지고 거치에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예사롭지 않은 바로의 모습에 뿔난 듯 토라진 동희의 얼굴이 걱정으로 변했죠. 왜 이리 늦었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동희야! 미안해! 꼭두새님이 지금 당장 떠나야 한다고 해서 짐을 챙기느라 늦었어. 어? 떠나? 지금? 밝게 상기된 바로의 얼굴에서 땀이 뚝뚝 떨어졌어요. 응! 나 지금 가야 해! 잘 있어! 어! 어! 바로야! 떠나다니! 그, 그런 말 없었잖아! 바로는 서글픈 미소를 지었어요. 안 가면? 난 어디서 살아? 사당패가 우리 집이고 사당패 사람들이 내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내가, 내가 대감님께 잘 말씀드려 볼게. 너도 우리 집에 같이 있게 해 주실 거야. 동희가 빠르게 말했어요. 그러나 동희는 울상이 되어버렸죠. 바루가 가만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면 하인이 되는 거잖아? 어, 어, 그게... 바루는 동희를 다독여주듯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너도 말했잖아.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야 행복하다고. 난 음악을 할 수 있는 이 사당패가 좋아. 그래도 이렇게 빨리 가? 난 친구가 생겨서 정말 좋았는데... 바루의 얼굴에도 떠나기 싫은 아쉬움이 짙게 묻어났어요. 원래는 다음 장날까지 이곳에 머무르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일이 생긴 모양이야. 우리를 부르는 데가 있으면 빨리 가야 해. 그런 곳에서는 돈을 넉넉히 주거든. 이제야 제대로 이해를 했다는 듯 동희가 고개를 떨어뜨리며 말했어요. 바루는 동희의 손을 잡고 진지한 표정으로 약속했어요. 동희야, 난 꼭 다시 돌아올 거야. 사당패는 전국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잖아. 언젠가 너에게 꼭 돌아올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줄 거지? 쏟아질 듯 눈물 어린 눈으로 동희가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어요. 응, 기다릴게. 꼭 돌아와. 안녕, 아프지 말고. 아기 쉽게 야단 맞을 짓 하지 말고. 잘 있어, 알았지? 응, 너도 아프지 마. 마음이 급한 바루는 뒤돌아서서 걷기 시작했어요. 멀어지는 바루의 모습에 안타까운 동희는 조금이라도 더 바루를 보기 위해 산마루에 올라서서 크게 외쳤어요. 바루야, 꼭 돌아와. 최동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 잊으면 안 돼. 뛰어내려가고 있는 바루는 동희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바루의 마음 속에 동희가 자리한 곳은 이미 피부치의 집처럼 따스하게 느껴졌지요. 자신 만만하고 으스대기 좋아하고 눈물 많고 꿈이 큰 최동희는 바루에게 가족이나 같았습니다. 아무리 꼭두세 아저씨가 꿀밤을 주고 괴롭혀도 음악을 배우고 돈을 많이 벌어서 동희에게 돌아와야겠다고 바루는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사당패가 있는 곳으로 뛰어갔지요. 바루의 모습이 사라진 뒤에도 동희는 산을 내려오지 않았어요. 히, 혼자서 실컷 울고 내려가야겠다. 집에 가면 마음껏 울 수 없기 때문에 동희는 이곳에서 크게 소리내어 엉엉 울었어요. 시원스레 울고 싶은 만큼 운 동희가 산을 내려올 때는 마을에는 이미 노을이 지고 있었지요. 걸음을 옮기는 동희의 발걸음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멀리서 보니 집앞이 보통 때와 달리 북적북적 하는 것이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들고 나고 있었습니다. 어라? 오늘이 무슨 날인가? 집앞에 다다른 동희는 집에서 나는 오악자 한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항상 정숙한 집앞 분위기가 갑자기 장터처럼이나 시끄러웠죠. 오늘이 우리 안빵마님 생신날인가? 동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 인연! 어디 쏟아니다가 이제 오는 게야! 바빠 죽겠는데 어서 돕지 않고 뭘 하고 섰어! 문 앞에서 만난 나이 든 하인이 동희를 보고 소리쳤어요. 놀란 동희는 펄쩍 뛰어 대문 안으로 들어서며 지나가는 하인에게 물었지요. 아저씨! 오늘 무슨 잔칫날인가요? 아침에는 아무 말씀도 없었는데 그러자 하인이 너털 웃음을 터뜨리더니 대답했어요. 아침에야 이런 경사가 있을 줄 몰랐지. 동희의 입이 절로 벌어지며 물었어요. 경사요? 무슨 경사요? 그러자 하인은 자랑스러운 듯 어깨를 펴며 대답했어요. 자세히 보니 부지런히 오가며 음식 준비에 바쁜 하인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있었지요. 우리 인현아기씨께서 중전마마로 간택되셨단다. 그 소식을 듣고 축하 손님들이 몰려오시는 게야. 동희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동희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중전마마요? 그래, 이 집안에 다시 없는 큰 영광이란다. 가문의 영광에는 관심 없는 동희가 궁금한 것을 물었죠. 그럼 우리 아기씨는 궁궐로 가시나요? 거기서 사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맹취야 중전마마가 이런 곳에서 사는 걸 본 적이 있냐? 그러자 동희의 가슴이 쿵덕쿵덕 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 아기씨는 언제 궁궐로 가시나요? 언제 가긴 홀레날이 정해지면 가시게 되지. 그 말에 다른 하인이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입궁은 그 전에 하시지 아마 며칠 후면 입궁하실걸? 동희는 인현의 방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며칠 후엔 우리 아기씨가 입궁하신다.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던진 동희는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아, 아기씨, 아기씨. 그러자 유모가 매섭게 동희를 노려보았죠. 아니, 너는 내가 그렇게 일렀는데 어지리 소란이냐? 아기씨께서 고귀한 충전마마가 되셨다는 얘기 듣고도 이리 무례하게 행동한단 말이냐? 그러나 유모의 말은 동희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동희는 인현의 치맛자락을 잡고 울먹이며 소리쳤죠. 아, 아기씨, 참, 참 말이에요? 저, 저, 중전마마가 되신다는 게 참 말이에요?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인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렇게 되었다는구나. 그 말에 동희는 목을 놓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기씨, 아, 아, 안 돼요. 유모가 동희를 떼어내며 꿀밤을 한 대 주었어요. 동희의 모습에 놀란 인현이 유모를 말리며 울었죠. 동희야, 왜 울어? 무슨 일이 있는 게야? 아, 아니요. 아니요, 아기씨. 중전마마 되지 마세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동희는 떼를 썼어요. 그러자 유모가 한심하다는 듯 동희를 노려보았죠. 아니, 이게 미친 거 아니야. 중전마마가 되지 말라니.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동희는 감정이 복받친 듯 울먹이며 말했죠. 아, 아씨께서 중전마마가 되시면, 그리 되시면 공걸로 가실 것이 아닙니까? 그럼 저는 어쩝니까? 동희는 눈물을 주르르 흘렸어요. 이렇게 다 떠나버리면 저 혼자 어찌 삽니까? 어찌 살라고요? 인현의 표정이 흐려졌습니다. 아, 이런, 그래서였구나. 이것아, 네가 왜 혼자야? 대감마님도 계시고, 다른 하인들도 다 잘 대해주는데. 마음 약한 유모 역시 안타까운 얼굴이 되었지요. 싫습니다. 저는 아기씨 곁에 있고 싶어요. 동희는 불안한 듯 인현 아기씨의 옷자락을 잡고 늘어졌어요. 동희야, 그럼 나와 함께 가겠니? 인현의 그 한마디에 동희는 흥분하고 말았지요. 지금까지 목을 누워 울었던 것을 까맣게 잊고 좋아서 펄쩍펄쩍 뛰며 말했어요. 어? 아기씨, 가도 돼요? 저도 따라가도 돼요? 물론 가도 되지. 사가에서 몸종을 데려갈 수 있단다. 동희의 얼굴에 금세 함박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갈게요. 아기씨, 저 따라갈 거예요. 진짜 따라가고 싶어요. 그러자 인현은 빙글의 미소를 지으며 동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밤송이 형님 옛날하고도 아주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던 때였지요. 깊은 산속에 호랑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호랑이에게는 아주 이상한 버릇이 있었지요. 한 번 사냥을 하면 배가 터지도록 먹고 몇 날 며칠 동안 잠만 쿨쿨 잤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꼬르륵 꼬르륵 배꼽시계가 울리자 호랑이는 늘어지게 하품을 하며 일어났어요. 아직 한낮이로군. 아휴, 근데 배가 슬슬 고파오네. 이제 나가볼까? 굴에서 나온 호랑이는 어슬렁어슬렁 숲속을 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찾았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지나갔지요. 숲속의 나무들이 오소소 소리를 내며 흔들렸어요. 그때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겼죠. 흥? 이게 무슨 냄새지? 고기 냄새가 틀림없는데. 허라, 어디서 나는 냄새일까? 그리고는 호랑이가 두리번 두리번 거렸어요. 킁킁. 그러고는 냄새를 찾아갔지요. 오르! 조금 떨어진 숲속에서 조그맣고 둥그런 것이 슬금슬금 기어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 호랑이가 입맛을 쩝쩝 타셨지요. 크참, 먹음직스럽게 생겼네. 호랑이는 기어가는 것을 여유있게 한발로 턱 잡았어요. 그러고는 더욱 썩 물었지요. 앗, 따가워! 깜짝 놀란 호랑이는 입에 문 것을 얼른 뱉었어요. 호랑이가 뱉어낸 것은 바로 온몸에 가시가 숭숭 돋아있는 고슴도치였죠. 아이쿠, 입이야! 퀵퀵! 호랑이는 이리 펄쩍, 저리 펄쩍 정신없이 뛰어다녔어요. 너무 따가워 입을 담을 수도 없었지요. 어, 어! 그래, 그래, 옹달쌤으로 가자. 아이고, 따가워! 이렇게 생각한 호랑이는 옹달쌤으로 달려갔어요. 호랑이는 입을 쩍 벌리고 옹달쌤 물에 비추어 보았지요. 엄마야, 거울 같은 옹달쌤 물에 비친 입안은 온통 가시투성이였어요. 호랑이는 거울을 보듯 옹달쌤 물을 보며 가시를 뽑아내기 시작했지요. 어흥! 어흥! 가시 하나 뽑고 눈물 찔끔! 어흥! 가시 하나 뽑고 눈물 찔끔! 호랑이는 가시를 뽑을 때마다 소리 지르며 눈물이 찔끔찔끔 흘렸습니다. 가시를 다 뽑고 나자 입안에 비가 고였어요. 호랑이는 옹달쌤 물에 피를 닦았지요. 아, 따가워! 상처에 물이 닿자 쓰리고 아렸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어흥! 호랑이는 또 소리를 지르고 눈물이 찔끔 흘렸어요. 가시를 뽑고 피를 닦은 호랑이는 온몸에 힘이 쭉 빠졌지요. 아이고, 힘도 들고 배도 너무 고파. 이젠 걷지도 못하겠네. 호랑이는 두리번거리며 쉴 곳을 찾았어요. 헉, 저기가 좋겠군. 호랑이는 그늘이 넓은 밤나무 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풀썩 누웠지요. 바람이 살랑살랑 지나갔어요. 밤나무가 오소소소 소리를 내며 흔들렸지요. 헉, 시원하다. 이리 뛰고 저리 뛰느라 진땀을 뺐던 호랑이가 눈을 지그시 감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툭! 나무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며 호랑이 콧등을 탁 때렸지요. 아, 깜짝이야! 아, 이거 또 뭐야! 볼떡 일어난 호랑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엄마야, 조그만 것씩 가시가 송송 돋아 있었지요. 헉, 이건 아까 그 고슴도치랴다. 호랑이는 아까 자신을 혼쭐 내었던 고슴도치가 생각났어요. 아이고, 또 나타났네. 겁이 더이 컵 난 호랑이는 풀써 무릎을 꿇었지요. 그러고는 넓죽 절을 하며 빌었어요. 아이고, 아까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 테니 한 번만,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호랑이가 이렇게 빌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이거 뭐야? 아까 내가 잡으려고 해서 화가 단단히 난 건가? 아이고, 이른 어쩐담. 그래, 잘못했다고 계속 피는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한 호랑이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빌었지요. 아이쿠, 형님.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네. 엄마야. 그런데도 대답이 없습니다. 호랑이 콧등을 때린 것은 바로 밤송이였어요. 밤송이는 호랑이가 너무나 무서워 아무런 대답도 못했던 것이었지요. 아이고야, 그것도 모르고 호랑이는 밤송이에게 넓죽넓죽 절을 하고 앞발로 싹싹 빌고 또 빌었다고 하지요. 그렇게 하루 종일 피고 난 호랑이는 너무 지쳐 꼬이딱 잠들었다고 합니다. 설중매 23번째 이야기 성상문은 집현전 학사로서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그리고 신숙주 또한 성상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집현전 학자 출신이었다. 세계적으로 찬란한 문화의 유산인 훈민정음을 창대함에 있어서 신숙주와 성상문이 그 주역을 맡았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신숙주는 어학과 사교와 책술에 능했고 성상문은 문장과 풍류가 출중했고 유성원은 역사의 통달에 있었으며 이계는 시가 으뜸이었고 박팽년은 경학에 밝았으며 하위지는 책론의 일가견을 가지고 있었다. 성상문은 이날밤 시회를 명목으로 내세워 하위지, 박팽년, 이계, 유성원, 그리고 기건과 이석형 등을 초청했다. 자네는 정원의 지부위로 있으니 이번 정변의 발단을 소상히 알게 꾸려 하위지가 성상문에게 물었다. 아니, 정원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걸세. 황보인이야 몰랐겠지만 김종서도 먹물 속에 잠긴 것처럼 소식이 불통이었다네. 참, 눈뜬 장님들이었지. 성상문이 말했다. 아니세, 김종서가 수양의 흉계를 짐작은 하고 있었으나 상대가 수양이고 보니 사전에 조처를 취할 수도 없어서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세. 그런데 이것을 황보인이 정인지한테 누설한 거라네. 그래서 저쪽에서 먼저 기습을 했다고 하네. 이계가 말했다. 이것은 잘못 와전된 말이었다. 이 양이 정인지에게 누설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정인지는 처음부터 수양의 편이었군. 박팽년이 의심스러운 듯 말했다. 하루아침에 우참찬해서 좌이정이 뛰어오른 걸 보면 알일이지. 하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놈이 지봉에게서 학문을 배웠다네. 죽일론 같으니. 박팽년이 붕괴하며 말했다. 여기서 지봉은 황보인의 호이다. 세상은 말세야. 아비고 임금이고 스승이고 다 없어져 버린 세상이야. 이제 두고 보면 별일이 다 생길 걸세. 하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유성원도 이 자리에 불렀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늦을까? 성상문이 말했다. 그는 초조하게 유성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유성원은 이번에 반교문을 쓰게 되어 그 이후로는 밤잠을 못 잔다고 하더군. 참 딱 한 일이지. 이것은 김질이 한 말이었다. 바로 이 사나이가 장차 동료들을 배반하여 자기는 쑥 빠지고 여섯 친구들의 계획을 수양에게 밀고 한 장본인이다. 그러나 아직은 이들과 의기투합한 동지였다. 기다리던 유성원이 방에 들어섰다. 나는 자네들을 대할 낯이 없네. 못 올 자리에 온 것 같으니 용서하시게. 유성원의 음성은 떨리고 있었으나 매우 진지했다. 너무 비관하지 말게 우리가 다 같이 지은 죄일세. 자네가 그 일을 뉘우친다면 그걸로 족하네. 문제는 뉘우치지 않을 때에 있는 걸세. 성상문이 말했다. 산문이 말이 오르이 장차 우리가 할 일이 크다면 클 것이오. 많다면 많을 것이니 지금은 참고 살아야 하네. 자네의 진심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용서는 무슨 용서인가. 박팽년이 말했다. 자네가 이번에 한 처사가 오이타고는 말할 수 없지만 장차 그 오명은 벗을 날이 있을 거이세. 그때를 참고 기다려야 하네. 하위지도 말을 거들었다. 내일 정인지가 솔백관계하고 상소를 한다는데 보통 일이 아닐세. 암평대군을 죽이자는 음모일세. 성상문이 본론으로 들어갔다. 간악한 자들이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덮어씌워 죽이려 하는데 누구 하나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면 정인은 다 썩어버린 걸세. 이때에 그 무리들의 기세를 한 번 꺾어두어야 하네. 그렇지 않다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말 걸세.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울 때일세. 이 개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 자네 말이 오루이. 성상문이 동의했다. 지당한 말일세. 우리가 아니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을 걸세. 우리가 일치 단결하여 정가놈에게 본때를 보여야 하네. 이것은 배반자 김질이 한 말이었다. 그래 좀 더 구체적인 책략이 있으면 말해보게. 마음만 가지고는 되는 일이 없지. 하위지가 조급한 듯이 말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 내일 정인지가 혼자서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아무도 반대를 하지 않으면 다 된 일로 생각하고 더욱 강하게 밀고 나갈 것이니 그때를 잡아서 우리가 끼어드는 걸세. 우리가 상관께 아래요. 황송하오나 좌의정 정인지의 말은 모두 당치 않은 걸로 아래요. 하고 나선다면 정인지는 예기치 않은 사태로 인해 노여움을 금치 못하고 격분할 걸세. 정가뿐이겠는가? 수양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걸세. 결과야 어디로 기울어지든 일단 그들의 길을 꺾어 놓는 걸세. 역시 김질이 일사천리로 말을 내뱉았다. 오 그래 그게 좋겠네. 성상문이 말했다. 모두들 김질의 말을 들으면서 미리부터 통쾌한 기분에 젖어 있었다. 그러나 하위지와 박팽년은 다른 참석자들에 비한다면 냉정하여서 좀 더 전후를 가려서 행동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괜히 성사도 안 되고 목숨만 잃게 될 것도 미리 생각해 볼 일이야. 하긴 다 죽은 것처럼 가만히 앉아 방관한다는 것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목이 하나여서는 안 될 일일세. 두억에 있어야 할까보네. 이번에도 필요하지만 장차 더 필요할 때가 오고 말터이니까 말일세. 하고 박팽년이 호탕하게 웃었다. 그리고 신숙주 이야기를 좀 해보세요. 여기 그를 부르고자 했건만 다들 생각이 다를까봐 그만두었네. 그는 갑자기 벼슬이 높아졌으니 수양이나 정인지에게 잘 보였는지 모르지만 속마음은 변치 않은 걸로 믿네. 우선 높은 벼슬을 줘서 그를 당겨본 것인지도 모를 일일세. 아직 나는 신숙주를 믿고 있네. 성상문이 말했다. 아니야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네. 그가 이번 일에서 모사 노릇을 했다고들 하더군. 한명회가 첫째로 꼽히고 신숙주가 둘째라네. 우리 삼촌이 흘리는 말에 의하면 정인지를 수양대군에게 내통시킨 것도 바로 신숙주라 했네. 우리 삼촌은 수양대군의 일이라면 상한한 물부를 가리지 않고 쫓아다녀도 겨우 그 모양이지만 신숙주는 수양대군 궁회도 한 번도 안 가보고 그렇게 요긴하게 쓰인 모양이세. 이 개가 말했다. 그는 손을 내어 흔들었다. 그렇다 해도 우리로선 신숙주를 한 번 유리하게 이용하는 편이 나올 걸세. 성상문이 말했다. 그는 신숙주에 대한 미련을 아직은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아니세 안평대군을 아주 없애버리자고 한 것도 실은 신숙주에 간악한 계획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들리는 말이 있네. 아 물론 이것은 우리 삼촌이 비춘 말에서 알아낸 것일세만은 이 개가 말했다. 방 안의 분위기는 내일 조정에서 한바탕 불러일으키 기세로 들떠있었다. 이석형과 기건이 좀 더 신중을 가하자고 했지만 대의명분이 서지 않았다. 내일 일을 시작하는 데는 좀 구익직한 직위에 있는 사람을 앞장세울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했다. 박백년이 예조 참의였고 성상문이 우승지였고 이 개가 직제학이었으며 유성원과 김질이 사예였고 이석형이 교리였다. 이런 표스를 가지고서는 발언을 아무리 해본 듯 도저히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었다. 기건이 전에 대사헌을 지냈지만 현직이 아니므로 아무런 위력이나 위험이 없었다. 그들은 오랜 궁리 끝에 기어코 가장 적절한 임무를 물색할 수 있었다. 의정부 좌참찬 허후를 택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리하여 성상문과 이 개가 허후를 만나기로 결정되었다. 허후의 아들 허조는 교리였으며 이 개의 매부였다. 두 사람은 단순한 천암지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절친한 동지이기도 했다. 성상문과 이 개는 먼저 허조와 접촉했다. 이런 중대사를 들은 허조는 쾌히 승낙했다. 자네 어른께서 앞에 나와 주셔야겠네. 우리 힘없는 사람들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안 되겠네. 우리 모두의 의견일세. 성상문이 허조에게 진지하게 말했다. 차마 늙은 부친께 죽음을 각오한 위험 속으로 뛰어드시게 할 수도 없지만 부친의 뜻이 어떠한지 한번 자네의 말이나 전해보겠네. 하고 허조는 그의 부친의 방으로 건너갔다. 아버님 성상문이 왔습니다. 허조가 말했다. 어 그래 그가 혼자? 이게 하고 같이 왔습니다. 어 그래 이 밤중에 어쩐 일인가? 무슨 기인한 일이라도 생겼다더냐? 아버지가 묻는 말에 허조는 이 개와 성상문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상세히 전달했다. 뭐라? 유성원도 합세하고 있다란 말이냐? 그가 무슨 낯을 들고 이들에게 합세한단 말이냐? 허후는 소리를 질렀다. 아니 유성원은 협박을 받았던 것이 아닙니까? 마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말했다. 허! 그것이 부정한 일이라면 당연히 물리쳐야 했어. 목숨을 걸고서라도 말이다. 허후는 기골이 살아있는 장부였다.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래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결론이 났나? 정인지가 솔백 관계하여 안평대군을 죽일 것을 상소하면 그것이 옳지 않다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허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됐어. 아직 의기는 살아있었구나. 그들을 이리로 모시거라. 귀한 손님들이다. 그들이 여기 온 것은 아버지로 하여금 앞장을 서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어,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의리를 지키는 마지막 기회가 되겠군. 그들을 이리로 모시거라. 허후가 말했다. 이리하여 성상문과 이계는 허후를 만나서 내일 아침에 거사를 미리 다 짜놓았다. 성상문은 내친 걸음에 신숙주의 집을 한 번 둘러보고 싶었다. 그가 이계에게 그의 뜻을 말하자. 이계는 벌쩍 뛰었다. 아이, 그곳은 뭐 타러 간다는 건가? 이계가 말했다. 직접 대하여 보고 확인하자는 걸세. 마음이 변했으면 한 번 화끈하게 호통을 쳐주고 그렇지 않고 옛날 그대로의 신숙주라면 한 번 다독거려 주자는 걸세. 그래야만 내일 안평대군을 살리려는데 그의 힘을 빌릴 수 있지 않겠는가? 성상문이 간절하게 말했다. 에휴, 자네의 생각이 정 그렇다면 가기는 가지만 나는 어쩐지 마음이 내기지 않네. 이계가 말했다. 그는 성상문의 소원을 뿌리칠 수가 없어서 그의 뒤를 따라갔다. 여보게, 보몽이! 성상문이 신숙주를 불렀다. 그 소리는 신숙주가 메이처럼 들어오던 친구의 목소리였지만 요사이는 듣지 못하고 있었다. 오, 이거 금보 아닌가? 신숙주는 이렇게 반기며 맨발로 허겁지겁 뛰어나왔다. 이 사람아, 내가 자네에게 문안 드리려고 왔네. 성상문이 웃으면서 말했다. 아휴, 그러지 말게 내가 미안하지 않은가? 어서 들어가세. 그런데 이 밤중엔 웬일인고? 어쨌든 찾아와 주시니 고맙네. 신숙주가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밤중에 찾아온 것은 자네한테 물어볼 말이 있어서였네. 자네가 변심하여 우리를 버리고 정인지 편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인가? 정인지는 단단히 변심을 했네 그려. 그가 어찌 지봉 황보인과 절제 김종서를 패반할 수 있단 말인가? 듣건대 그 두 분을 죽이게 한 것이 한명회와 정인지의 소행이라 하는데 정인지가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자네 또한 이계전 최항과 어울려 정인지 편이 되었다 하니 어찌 된 일인가? 안 그렇다면 자네 입으로 그렇지 않다고 어디 말 좀 해보게. 자네가 갑자기 벼슬에 뛰어오르게 된 것은 정인지가 자네의 마음을 유혹하려는 수의책이었는지도 모를 일일세. 세상에서는 말이 많은데 자네가 여기에 대하여 직접 말하여 주면 좋겠네. 성산문이 다급하게 물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나로서는 변심이라고 할 것이 없네. 신숙주의 말은 알쏭달쏭했다. 성산문의 생각과 신숙주의 생각은 처음부터 초점이 달랐던 것이다. 즉 세상을 보는 눈이 서로 달랐던 것이다. 아니 이 사람아 좀 딱 부러지게 말을 해보게. 무슨 대답이 그런가?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요. 뭐 물에 무이 탄 듯 술에 술 탄 듯 대답 아닌가? 이 개가 신숙주에게 다시 명확하게 대답할 것을 다그쳤다. 이때 공교롭게도 전에 본 일이 없는 예쁜 계집종이 주안상을 들고 들어왔다. 높은 벼슬에 뛰어오른 지 사흘이 못되었는데도 벌써 이 집의 형세는 달라져 있었다. 우선 술부터 한 잔 마시고 이야기하세. 성산문이 말했다. 예쁜 계집종이 세 개의 술잔에 술을 따랐다. 그러면 자네는 지금도 정과 다름없는 생각이란 말인가? 성산문이 다시 신숙주에게 물었다. 그렇고 말고 내가 권세를 따라 흔들릴 사람으로 보이는가? 내가 덕이 모자라서 자네들이 나를 딴 눈으로 보는 걸세. 신숙주는 무엇인가 결심한 듯 딱 잘라 말했다. 그래, 그렇다면 되었네. 신숙주가 절개를 팔았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네. 하고 성산문이 말하자. 이 개는 불만스러운 눈으로 성산문을 바라보았다. 이 개는 다시 고개를 돌려 신숙주를 응시했다. 자네의 뜻이 변치 않았다면 그걸 행동으로 보이게. 이 개가 말했다. 어떻게 하라는 건가? 신숙주가 말했다. 그는 이 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들어볼 생각이었다. 남들이 보기에 자네는 벼슬길이 너무 빨랐네. 그걸 내던지게. 일 개 승지가 하루아침에 좌찬성이 되었으니 모두들 이번 일에 자네의 공이 적지 않은 걸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자네 말고도 정인지 한명회도 그렇게 뛰어올라 있지 않은가? 그러니 자네는 내일 아침에라도 벼슬에서 물러나게. 이 개가 말했다. 신숙주는 아픈 데를 얻어맞은 것처럼 갑자기 정신이 아찔했다. 아, 자네 말이 틀린 것은 아닐세. 하지만 그건 너무 좁은 소견일세. 왜 그런 거 하니? 만일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손에 때를 묻히지 않겠다고 결백만 주장하고 벼슬에서 물러선다면 나란 일은 누가 맡아서 하며 형세는 어떻게 된단 말인가? 우리는 다 같이 신명을 나라에 바치기로 하지 않았던가? 현실을 회피하는 것만이 능수가 아닐세. 가만히 뒷전에 앉아있으면 아무런 바람도 불어닥치지 않아 무사한 일로 일시는 편할 걸세. 그러나 그것만이 길은 아닐 걸세. 어떤가? 내 말이 변명으로 들리는가? 이번에는 자네들이 말을 해보게. 신숙주가 말했다. 어, 그래. 듣고 보니 범홍의 말에도 일리가 있네 그려. 무턱대고 우리가 모두 물러나온다면 좋아할 사람은 한명회나 권남 등일 것일세. 견제하는 사람이 없으면 저들 마음대로 권세를 휘두를 걸세. 성상문이 신숙주의 의견에 찬성하여 말했다. 그러나 이 개는 생각이 달랐다. 신숙주의 말은 현실을 합리화하려는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는 신숙주의 생각이 그런 식으로 굳어져 있는 이상은 이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침묵을 지켰다. 성상문은 이 개가 뭐라고 한마디 말을 할 줄 알았으나 입을 다물고 있는 바람에 다시 신숙주를 보고 나야 물론 자네를 의심했을 리가 있겠냐만은 속사정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자네를 두고 이번 사건의 선봉이라고 그러니 직접 자네의 의견을 들으려고 온 걸세. 이제 나는 자네의 마음을 알았으니 후련하이. 뵙고 자네는 어떤가? 하고 말하면서 이 개를 바라보았다. 이 개는 성상문의 말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신숙주를 마주보며 말했다. 자네는 끝까지 벼슬을 내어놓지 않겠다는 말인가? 아, 이 사람 그만하면 알았네.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니 걱정일랑 말게. 자자, 술이나 더 마시게. 신숙주가 이렇게 말하며 술을 권했다. 이 개는 친구의 술까지는 거절하지 않았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술이 얼큰해진 성상문과 이 개는 신숙주의 집을 나와서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지혜와 인내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이루는 열쇠임을 알려주는 오늘의 이야기는 토끼의 행동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믿고 도전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토끼가 자신의 가족이라고 여기는 할아버지에게 자신이 악과 맞서 싸우기로 결단함에 힘과 용기를 불어넣듯 우리에게는 힘든 상황에서도 강한 의지와 희생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감동적인 순간이죠. 이 이야기에서는 토끼의 뛰어난 판단력과 전략적인 사고를 보여주며 교묘한 계획과 현명한 판단으로 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토끼의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재치와 지혜로운 결정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지요. 우리는 때론 갈등이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직관과 창의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혜와 사고력은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며 자신과 주변을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의 좋은 꿈이 여러분을 찾아갈 거예요.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꿀잠 주무사